자, 진짜? 진짜 아무지. 자, 진짜. 해봐, 해봐. 겨위도 아웃된 줄 알았어요. 좋아, 잡아, 잡아. 됐어. 야, 너! 야, 게리야. 아니, 말 못 간다고 또 게리 각이야. 형. 어? 어, 어? 야, 게리각도 잘한다, 게리각도. 아! 아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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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미션아. 아, 미션아. 아, 미션아. 아, 미션아. 아, 미션아. 죄송해요. 도와줘. 그렇지 그렇지. 그렇지 그렇지. 그렇지 그렇지. 오 됐어 됐어. 오 됐어 됐어. 뭐하시는 거예요? 볼을 돌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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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는 데는 뭐가 있네 많이. 밑으로. 밑으로. 혹시 그 기술인가. 아 살짝 던져줘 던져줘. 지금이 수돗먹으면 기다렸다. 던전한 단계리. 심장을 뚫는 그 기술인가. 이러지 마. 이러지 말라고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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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지금의 순간만큼을 기다렸다. 번개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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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우 팀이 최종 승리하셨습니다. 그래서 힌트를 하나 더 드릴게요. 아 이거 붙여요. 붙여요. 오 충목 인파. 맛있게 드세요. 맛있다. 맛있지 이거. 이게 꼴뚜기. 야 이 꼴뚜기도 여기 들어가는구나. 원래 보통 오징어하고 국만 있거든. 형 이거 보고 입모양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? 입모양으로 얘기해야지. 어 뭔데. 아 이게. 근데 뭐 하는 건데. 같이. 지웅나도 한 적 없게. 중윤이도 한 적 없는데. 기광이도 한 적 없는데. 이쪽에 있을 수 있어. 아니요. 형 검색을 했어. 명강 검색을 했어. 민열인부터 했어. 민열인하고 연명하다가 민열인 이기강을 했더니. 둘이 키스 씨를 했네. 그 끝이야. 또 있어. 유진이래. 유진과 이기강을 했어. 보다 보니까 H 유진 노래에 이기강이 피처리어를 했네. 형 근데 그건 너무 쌩뚱맞지 않아요? 갑자기 생각난 것 같아. 그니까. 다른 애들도 내가 검색을 해봤어. 그러니까. 용화 검색했는데 안 나와. 기광이가 제일. 아니 내가 보기엔 진짜 기광이가 제일 유럽인 것 같아. 이기광. 기광이. 난 기광이 아닌 것 같아. 난 그냥 기광이었으면 좋겠어. 난 전혀 자기 안 잡혀. 지유야 너는 아니지? 그치? 민효진이랑도. 관련 있어? 민효진? 전혀 관련이 없어. 자기가 그런 것 같으면 빨리 얘기해야 돼. 그래야 우리가 보호를 하니까. 그치? 그치? 그치?